헥 이거 마플이 변태야, 이거. 이런 거로 만들고 있어 지금. 변태입니까? 왜 이런 거로 만들어. 헥 이거 한 번 해보시죠, 재밌습니다. 마플이 해보시죠. 마플을 하시죠. 이리 와보시죠. 씨앗 한 번 좀 오시죠. 운터 시뮬레이션 12000원 철창 발매 운터를 키워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운터마... 헤헤 뭐라고 써있습니까? 읽어보시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니 어디 가십니까? 언제 바꿨냐? 일부러 수정하지 말라고 가려놨더니 마플은 성장한다.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에이 150레벨이 있다. 이거 이대로 먹일 수 있죠? 이거 이 상태로 밥을 먹으면 좀 이상하게 먹는데? 이거 노렸어. 마플 변태였어. 아니야. 잠깐만. 설마. 안 해. 마플이 노린 거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